피부에 좋은 클렌징 워터 만드는 방법 잠을 자면서 흘린 과도한 땀과 피부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클렌징 워터를 아침에 사용해보자. 클렌징 워터는 매일의 피부관리에 있어 이상적이고 상쾌한 요소가 된다. 클렌징 워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뷰티 및 메이크업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빠르게 자리잡은 최신 화장품이다.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 말자. 오늘 이 글에서는 클렌징 워터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와 집에서 클렌징 워터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사용해보면 피부가 한결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보면 누구나 정말 만족하게 될 것이다. 피부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다. 클렌징 워터 피부를 세안하고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 아마 비누부터 젤, 거품 세안제까지 여러가지 제품을 사용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준 제품이 있었나 떠올려보자. 항상 잔여물이 남아있으며 이런 제품들은 가끔 원하는 만큼의 피부결을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클렌징, 메이크업 제거, 전반적인 피부관리를 위해 간단한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있다. 클렌징 워터이다. 클렌징 워터 사용법과 효과를 알아보기로 하자. 세정, 청량감, 탄력, 보습 제공 클렌징 워터는 피부의 불순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얼굴을 진정시켜주고 촉촉하게 해주는 천연 재료로 만든다. 매일 사용하면 효과가 정말 좋아. 많은 여성들이 필수품으로 애용하고 있다. 사용방법 클렌징 워터는 클렌징 밀크처럼 너무 크리미하지도 기름지지도 않다. 오히려 아주 가볍고 청량감이 있다. 화장손만 있으면 되고 화장솜에 적셔 얼굴 전체를 깨끗하게 닦아내면 된다. 뷰티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하면 밤동안 피부에 축적된 과다한 오일을 제거할 수 있고 피부가 화장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 운동 후나 피부를 더 상쾌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싶을 때를 위해 늘 소지하고 다니자. 클렌징 워터는 잠을 자기 전에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사용해도 좋다. 몇 번만 토닥거려주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 수 있다. 시간은 많이 안걸리지만 효과는 정말 좋다. 클렌징 워터 만드는 방법 재료 반컵 분량의 클렌징 워터를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에 재료가 필요하다. 장미수 90ml 이것을 대부분의 전문 천연 매장에서 구할 수 있다.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안다면 더 좋지만 장미수는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꽤 저렴하다. 피마자 오일 3ml 피마자 오일도 어떤 전문 천연 매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황산화 오일 같이 수용성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 좋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와 같이 지우기 힘든 화장품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E 비타민 E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언급했다. 이것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의 영양을 공급하고 회복을 도와 노화를 막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젤 캡슐병을 사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E 클렌징 워터를 위해서는 20방울만 있으면 된다. 로즈잎 오일 5ml 로즈잎 오일은 피부를 복구하고 돌보며 보습을 주고 탄력있게 만든다. 이것은 별로 비싸지도 않으며 여기 나온 다른 재료들처럼 다양한 자연요법에 사용된다. 클렌징 워터 보관을 위해 150ml짜리 유리병을 구한다. 만드는 방법 이것이 가장 간단한 단계이다. 모든 재료를 유리병에 넣기만 하면 된다. 피마자 오일 덕분에 모든 재료들이 잘 섞일 것이다. 약간 노란빛을 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자. 오일 때문에 이런 색깔이 난다. 클렌징 워터에서 기분 좋은 향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용해보면 클렌징 워터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익숙해질 것이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하기 전에 병을 잘 흔든 다음 화장솜에 몇 방울을 뿌린다.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얼굴에 바르고 밤에는 잔여물 및 불순물 제거를 위해 또 사용한다. 이것은 마스카라와 눈 화장품 및 립스틱을 지우는데도 아주 좋다. 모든 잔여물이 사라질 것이다. 하루종일 피부가 피곤해 보이거나 너무 더울 때 아무 때나 사용한다.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작은 스프레이 병에 넣어 휴대할 수 있다. 모든 잔여물이 사라질 것이다. 모두 그것은 지우는 데이터의 일상이다. 모든 잔여성 있어. 모든 잔여성 우리의 일상이다. 모든 잔여성이다. 모든 잔여성이다. 감사합니다.